현대사회와 개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명상수행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명상수행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명상포럼 이틀째를 맞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선명상수행법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불교의 간화선을 바탕으로 한 명상수행의 진술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을 박세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 치유를 돕는 명상이 이제 열풍을 넘어 시대적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참선을 중심으로 한 불교 명상수행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불교의 전통수행법 간화선을 현대에 맞게 접목한 명상수행법을 전하는 자리가 서울 도심에서 마련됐습니다. 한국명상총협회와 한국참선지도자협회, BBS 불교방송이 주최한 대한민국 명상포럼 이틀째를 맞아 동국대 서울 캠퍼스 대각전에서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이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금강스님은 선명상수행법의 길잡이 선각위감을 주제로 부처님 사상 가운데 핵심인 연기와 무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모든 철학이 다시 부처님의 사상 가장 핵심인 무화와 연기로 돌아가고 있다. 무화와 연기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고요한 마음을 내는 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금강스님은 고요한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마음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알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마음은 이미 고요하다며 우리 모두에게 열애와 같은 지혜와 자비심이 깃들어 있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민국 명상포럼에서는 자비명상이사장 마가스님과 대응사윤아 정찬스님, 불교심리치료전문가 전현수 박사 등 권위있는 명상지도자와 전문가들이 강연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참선과 명상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현대인들의 이해와 요구에 걸맞는 명상수행법의 보급과 대중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불교의 가나선을 토대로 한 명상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불교계가 중심이 돼 명상열풍을 이끄는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서울 도심에서 펼쳐진 대한민국 명상포럼이 한국 불교의 우수한 명상수행법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사라입니다.